네 지금 일단은 티엥 한 읽어볼래요? 음 먼저 한국어로 먼저 읽어보세요 아 네 아 그래요 맞아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집이나 방을 임대하는 계약을 작성하는 것은 임대계약서의 조건을 대여하는 법적으로 구성력 있는 문서를 초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계를 가이드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네 이거 집하고 방, 임대라는 말 알죠? 투에, 투에, 투에냐, 방, 투에 그 계약은 뭐예요? 합동, 합동, 작성하는 것은 이제 서류 만드는 거예요 작성, 보통 계약서는 임대계약서, 매매계약서 이거는 서류예요 서류, 도큐먼트 서류 서류 그래서 작성한다는 의미는 계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것은 아니고 이미 계약서는 있어요, 포멀, 공식적인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계약서가 있어요? 합동, 합동, 기, 중따, 구, 학성, 구에, 야호, 공, 아, 호, 합동, 생긴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약서의 조건이 중요해요 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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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네, 내용 이렇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계약서는 법 있어요 룩법? 법? 룩법? 럭밥? 네네. 럭밥? 법리. 구속력이란 뭐냐면 구속력이라는 거는 강제. 꼭 해야 돼요. 의무. 의무. 책임. 있어요. 계약대로 이행 안 하면 나중에 보증금 못 받거나 손해배상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관종. 초안은 뭐냐면 초안은 처음 만드는 거. 퍼스트 도큐먼트. 처음. 초안. 처음 만드는 거. 포함하다. 다음. 다음은 임대계약서 합정주의. 제가 합정왕 양특복 재줍 반다오 단계별 가이드. 그러면 잠깐만요. 다음은 임대계약서 마침내 조안. 그럼 이번에는 임대계약서 시험을 만들어볼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이 라 흥량 흥목돼 지옥 반다옥업동 퇴 백랍 합동 백랍 백랍 라지 이니아 백랍 백랍 합동 쇼에 임대 하는거 합동 쇼에 임대 여기서 나의 포함하다. 백 소완이 소완이에요. 소완. 소완. 뭐 딸류 문서? 딸류. 딸류는 문서. 딸류. 재료. 재료. 딸류. 딸류. 모든 과정과 법적으로 각 유관과 합동되어 임대계약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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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을 개요화하고. 뭐 다. 법적으로 개요화하고. 뭐 다. 뭐 다. 한국말은 뭐예요? 뭐 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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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법적 구속. 구속력. 구속. 문서. 구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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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이 조건이잖아요. 조건 개요를 법적으로 법. 구속. 고틴이 구속 아니에요? 고틴. 구속. 장보. 뭐 다가. 그 개요. 뭐 다. 뭐 다. 뭐 다. 개요. 네. 개요화. 개요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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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화하다. 뭐 다. 그렇게 Наде고요. 개요항이 anyways. 가요하는 거. 네 개요합니다 OK. 배인 가요. 부모지롱 팝 팝 지금 알겠어요 이거 알겠어요 계약서의 제목 롤랑 명확하다 조장 명확하다 싹딘 기재하다 기록하다 싹딘 싹딘 기록하다 쓰다 랑 이 서류가 문서가 이 문서 임대계약서이다 라고 명시합니다 이거는 임대계약서이다 제목에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 임대계약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 임대계약서 합동두에 과 파동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제목을 써야 돼요 계약서 제목 문서가 임대계약서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싹싹 기재하다 기록하다 읽어주세요 계약서가 임대계약서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계약 일자 계약이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를 포함합니다 계약 일자 계약이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를 포함합니다 네, 그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일자 뭐라고 해요? 생명을 한번 볼게요 일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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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 작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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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깍벤과 연관된 깍벤 당사자에요? 깍은 여러사람이 두사람이며 깍벤? 대학이 작성되고 대학이 작성되고 대학이 작성되고 대학이 작성되고 연락처 정보 임차인 정보 임차인은 집 빌리는 사람이에요 집 빌리다, 임대하다 임대하는 이 사람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임차인 이건 빌려주는 사람 쥬냐가 임대인 집주인 임대인 집주인도 아니에요 임대인, 같은 뜻이에요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 쥬냐가 임대인 뇨이 또해가 임대인 뇨이 또해 임대인 네 뇨이 또해가 임대인 통틸 연락 인차인 정보 성명, 주소 및 연락처 정보 인차인 정보 성명, 주소 및 연락처 정보 성명, 서명하고 성명은 틀려요 서명은 끼캠 서명 성명, 성명, 성명 네네, 성명 이름, 이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명,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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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텐라지, 이름 성명, 이름 뇨이 또해 그 다음 몸 재산 설명 임대 재산의 상세 주소 재산 설명 방수 편의 시설 등 이건 임대하는 구체적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몸 읽어주세요 4 재산 설명 임대 재산의 상세 주소 재산 설명 방수 편의 시설 등 생백 한 번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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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다가 설명이네요 못다 아까 못다 얘기했었잖아요 설명 못다 재산 다이산 재산 비아치 지 디엣 와 다이산 교투에 임대 재산 다이산 임대 재산의 상세 지 디엣 상세하다 지 맞아요 상세 지 디엣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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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예 상세 하다 자세 하다 같은 말이에요 네 상세 못다 들어 못다 다이산 못다 다이산 다이산 비쥬 비쥬 예를 들면 비쥬 예 예 쪼 바 공 방수 넘버 예 니 뱅 뱅 시설 뱅 뱅 시설 뱅 뱅 시설 뱅 뱅 뱅 지 지 지 지 뱅 retire 뱅 무 다이산 뱅 지 지 계 뱅 뱅 뱅 뱅 에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네 반멘 5번 읽어주세요. 5번 읽어주세요. 5번 읽어주세요. Ngày bắt đầu. Khi hợp đồng thuê bắt đầu. Ngày kết thúc. Khi hợp đồng thuê kết thúc. Đối với hợp đồng có thời hạn cố định. 네. 5번. Đối với hợp đồng thuê bắt đầu. Ngày kết thúc. Khi hợp đồng thuê kết thúc. Đối với hợp đồng có thời hạn cố định. Đối với hợp đồng thuê. Đối với hợp đồng thuê. Gí fr вроде qué vậy Ngày cố định. Bắt đầu làción thúc. fleshandbắt đầu. Ngày cô đ구나. Ngày? Ngàyar dừa với hợp đồng thuê. Ngày em bắt đầu. Giジャ trí Treasure- Ngày em bang chi của đồng thuê bắt đầu. Giジャ trí línea câu hợp đồng thuê năm el r distribute. È ở hợp đồng thuê quay hoang Quay hoang Quay hoang Quay hoang Quay hoang Would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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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2년 1년부터 5년까지 1년에서 5년까지 해요? 한국도 5년 정도 하고 연장해요 비슷해요 한국도 1년에서 5년 집하고 사무실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사무실? 집? 네 지금은 회사 지금 우리 회사는 집을 빌려요 빌리고 있어요 빌려서 하는 거예요? 빌려서 해요 사장님 깜짝 빌린 거예요? 사장님이 빌린 거예요 원장님 유치원이니까 유치원 원장님이라고 하죠 원장님? 네 사장 유치원 사장 감독 깜짝라 사장님 유치원 원장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유치원은 학교 교장 공띠 사장 교장 공띠 그냥 주 냐항 음식점 주인 깍항 주인 주인 공룡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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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만 1천만 5천만 6천만 동으론 2백50만 원 정도 네, 맞아요. 천, 천, 오천만? 아닌데? 잠깐만. 백이면 아, 5만원. 50만원. 네, 맞아요. 250만원. 250만원 정도의 생한. 그러면 건물 다예요? 몇 층이에요? 건물. 어, 50만원. 아니, 위치원 사이 2층이에요? 뭐? 어, 3층? 3층? 아, 3층. 네? 3층. 3층. 바. 바. 어, 3층. 아, 3층인데 250만원 위치원. 어, 오케이. 네. 또이, 뭐의 협동, 또이, 헌, 또이, 한, 거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관종. 뭐, 어차피 계약 기간은 뭐 중요한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5년 있다가 그 사업은 보통 비즈니스 하면 5년 짧아요. 한 10년, 20년, 30년 더 봄을 봐야 되고 내 건물이면 더 좋고 근데 이거 갱신 조건 없으면 상당히 손해 볼 수 있어요. 또이, 뭐의 협동고, 또이, 한, 거, 딘, 거, 딘. 중요해요. 관종. 네. 네. 갱한 읽어볼게요. 다음, 임대 기간 시작일, 임대 시작일, 종료일, 정해진 기간, 임대의 경우 종료일, 갱신 조건, 임대 기간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조건. 네. 읽어보세요. 임대 기간 시작일, 종료일, 정해진 기간, 임대의 경우 종료일, 갱신 조건, 임대 기간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조건. 동료 뜻 알겠어요? 동료. 동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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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 네. 끝났. 네. 끝났. 그 다음 갱신 뜻 알아요? 갱신. 갱신. 갱신 라지? 도이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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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보이 합동. 갱신은 끝났어요. 나의 깨특 끝났는데 더 연장할 거예요. 더 계속할 거예요. 임대. 그러면 계약서 다시 작성해요. 갱신. 5년 임대였어요. 5년. 임대 기간이 5년이면 5년 끝났어요. 그러면 아 나 5년 더 하고 싶어. 이러면 5년 5년 하면 총 10년 하는 거예요. 연장, 갱신, 새로 하는 거, 연장, 계속하는 거. 조건라, 포틴, 포틴, 라 조건. 조건, 라, 류 기언. 조건, 라, 류 기언. 조건, 라, 류 기언. 조기엔이에요. 또 이 견. 아, 이렇게. 포틴, 류 기언. 그 다음에 임대료. 중요해요. 임대료. 아까 얘기했었죠. 남무주, 임대료. 이 남무주가 한 달이에요? 1년이에요? 네, 한 달. 한 달. 한 달 250? 남무주. 오십. 오천 만동. 오천 만동. 오천 만동. 남무주. 한 달. 네, 알겠습니다. 임대료 상세. 우선 한국어 하고 난 다음에 티엥 배달 할게요. 싸우. 임대료 상세. 월 임대료 금액. 매달 지불해야 할 임대료. 납부 기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날짜. 납부 방법. 임대료 지불 방법. 예, 은행 이체 수표. 지연료. 지불 기한을 넘길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요금. 네, 읽어보세요. 임대료 상세. 월 임대료 금액. 매달 지불해야 할 임대료. 납부 기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날짜. 납부 방법. 임대료 지불 방법. 예, 은행 이체 수표. 지연료. 지불 기한을 넘길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요금. 네, 상세하는 거 아까 자세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연대. 지연대. 뭐예요? 지연대예요? 상세는 지연대. 지연대. 월 임대료 금액. 땅. 땅. 지연대. 금액은 돈. 돈. 금액은 돈이에요. 돈. 금매 돈. 땅. 주대. 채. 제 면드. 찌아 맞아요. 찌아. 가격. 찌아. 매달. 돈. 네. 매달. 매달. 한 땅. 매달. 매달. 집을 하다. 집을 하다. 주. 주. 돈을 내다. 뭐라고 해요? 납부하는 거. 돈 내는 거. 길.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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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자튼. 네. 나이 자튼. 돈을 보내는 거에요 통장으로 이체 이체해 주세요 이래요 이체해 주세요 수표는 뭐에요? 수표는 대한민국입니다 지연연 딜레이 대한민국은 현금입니다 네 현금 아니고 수표 수표는 현금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달라요 현금 잠깐만요 아 세아? 세아? 네 세아 네 세아 이게 이체구나 은행 수표 지연 비압중 유단 또한 무엇 단 또한 무엇 경우에 지연이 연기되고 부과될 수 있는 요금 비일라 요금 지연료 압중 유한다면 단 또한 무엇 연기되면 단 또한 무엇 아 단 또한 무엇 다 넓게 늦게 되는 거 지연 지연되는 거 그 똑같아요 연기되다 지연되다 같은 말이에요 아 그래 지엣 지엣 지연비 지엣 지연 지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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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지군에요 지겹 지겹을라 상세 아 아 자세히 자세한 임대료 임대료 네 네, 네. 이거 읽어주세요. 독사오. 사오 아, 지 tiết tiền thuê. Số tiền thuê hàng tháng. Số tiền thuê hàng tháng. Ngày đáoạ. Ngày mà tiền thuê phải được thanh toán. Phương thức thanh toán. Cách mà tiền thuê được thanh toán. Ví dụ, chuyển khoản nhân hàng. Xe. 네, 사오. 지 tiết tiền thuê. Số tiền thuê hàng tháng. Số tiền thuê hàng tháng. Ngày đáo hành. Ngày mà tiền thuê phải được thanh toán. Phương thức thanh toán. Cách mà tiền thuê được thanh toán. Ví dụ, chuyển khoản nhân hàng. 지 tiết tiền thuê. 임대료. Tiền thuê 임대료. Hang-se. 지 tiết. Số tiền. Số tiền thuê. Hàng tháng. Hàng tháng. 월. Hàng tháng. 매달. 매달이죠. Hàng tháng. 매월. 매달. 매달. 임대료. 매달. 임대료. 임대료. 네, 네. 소 tiền thuê hàng tháng. Này đao hành. Này đao hành. Này đao hành. 임불. Dao hành. Dao hành. Pēt tao hành. 임불. 돈 내는 날. Nà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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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틴 쭈에 빠이득 빠이 해야만 해요. 덕 땅뚜한. 땅뚜한. 돈 내는 거. 땅뚜한. 지불해야만 하는 날짜. 공덕 땅뚜한. 땅뚜한이 지불인가 보다. 돈 내는 거. 땅뚜한. 지불 방법. 공덕 땅뚜한. 땅뚜한. 마틴 쭈에득 땅뚜한. 지불하는 방법. 돈 내는 방법은 예를 들면. 쭈에뉴양양항. 은행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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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 은행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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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불인데 무언 하면 이거 연기하는 거에요? 무언? 네 연기란 무언 무언 내면 아 비 내면 벌금 있어요 나이마이 중타고 태혁 바이 보증금 보증금.디엔드컵 내일 얘기해요 1분 남았어요 네 바이바이 수고하셨어요 네 바이바이 네